우리 아리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요? 저는 지금 이제 새 앨범 준비가 이제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곧 이제 OST가 나와야 돼서 준비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. 곡이 앨범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되셨어요? 이제 녹음만 하면 돼요. 작업이 이제 다 끝나네요. 이제 가사도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싱글이어가지고 이제 12월달쯤에 나올 예정이에요. 얼마 안 남았는데요? 12월이면? 오!